부실겁니다 진짜 외과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폴하세요 와 이거 찌면 철권은 삭제해라 예송이 할까요? 진짜 죽일겁니다 음... 푸쉬 좋죠? 헤헤 폴은 그렇게 사기치기 어려워요 굿바이 나이스 엇박자 플라 찍기 좋았죠? 빰 빰 빰 빰 빰 톡 안되네 오와 나이스 에어레이드 3타 안되고요 오와 삐 굿바이 공디 딱 떼세요 나이스 흠 육타 바운드 멀리멀리 사라지세요 와장창 벽 등뒤에 벽있다 양잡기 잘 푸시네요 잘 풀어서 뭐하게요 행신 초습 안나가죠 나이스 밟고요 안되네 와구 초습 안나가죠 포스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에어레이드 3타 투포 투원 아야 재밌는거 알아냈어요 이거 확정이에요 화라는데 승광있죠 이제 샤플 로하 투 빰 이런 원투 따닥 캑터스 좋아요 빠밤빰 에어레이드 3타 안되고요 파아파아 오우야 엎 American 히 파아파아 ético 아 까부닷 아 까부는거 쉽진 않을겁니다 이모티콘으로 놀려드려야지 . 에헤헤헤헤헤헤 백디시는 오로지 연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연습해도 안 되지만요. 공디 팡팡! 하단 초습 안되죠 오와 카운터 좋았죠 끝났죠? 괜찮아요? 이거는 게임이에요 아까 샤오는 게임 아니였었는데 왜 안맞지? 카운터죠? 에어레이드 1타 원 투 풀 빰빰 푸싱 초습 샤프 에어레이드 1타 좋구요 포밍기 에어레이드 3타 와구 준비되어 있죠? 와구 와구인가 다 알아요 죽었죠? 어둠의 매크로야나 온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외과님에겐 특별히 어둠의 매크로야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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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 죽어! 죽어라! 왼플랑 그냥 찔렀죠? 헤헤 팜밤! 하단 포밍기 실패! 펴! 병력! 나이스 죽고 왼플로 화랑은 고통이죠? 아니요 외과님은 화랑상대하는 방법 잘 모르세요? 샤오로만 화랑상대하실 수 있으시지 폴로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렉은 저만 있나요? 아니요 그런거 같진 않습니다 지금 저도 렉있고 지금 인벨에서 핫스톤 대회에 있는 날인거 같네요 이럴때 대피소로 가셔야 되는데 나이스 슈터 슈터 뱅신초 슬카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원투 뱅신초 슬카 슈우 돌 나이스 아 이건 좀 개소네 마장창 투투 안되죠 카운터 좋았죠?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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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레이드 2타 톡톡 에어레이드 음 괜찮아요 우와 병력장 굿바이 나쁜마음 못된 분 원투 풀 슈우 돌 원투 미들 원투 풀 빰 빰 빰 카운터 좋았죠? 에이양 빠밤 카 굿바이 솔라님 어서오세요 지금 팀 인벤에서 핫스톤 대회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는 1080 그 화질 밖에 못쓰고 있거든요 중환자실로 이동하세요 키테스 매니저님 아픈 사람이 무슨 철권이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대피소가 있어야 될텐데 대피소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이스 슈우 돌 엎어 엎어 좋았구요 빠밤 이런 양잡기 잘 푸시네요 플래싱 실패 삐 펴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에어레이드 3타 플래싱 안되구요 굿바이 흠 내가 몰래 게임하면 누가 알겠음 그러게요 모르죠 슈우돌 잘 깔아놨었구요 나이스 투풀 엘켄 엘켄 플래싱 낮은 벽방 좋았구요 밟고 초스카이 굿바이 안되네 발목으로 굿바이 궁극기 대피소 아 왜 죽었죠 하단 대신 초스카 초스카 1 2 플래 찍기 좋았구요 슈우돌 이란다 클레쓰바가 상비 맞았죠? 로화. 슈돌. 나이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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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 굿바이! 헐. 대박. 헐? 레이지 온 오와 나이스 그냥 잘 개겼죠 미친 척 하고 빠밤 그래 안되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사님 헥터스 안되네 어퍼로 게임 어퍼로 하셨네 음 알겠습니다 원투 좋아구요 나이스 쌍비 원투로 격초 잘 시켰네 뭣 쇼돌 초스카 원투 미들 빰 푸싱 원투 따닥 쏘드는 안됐지만요 초스카 이런 오호아 아프다 아파 사망 어 샤워가 못된 아이라서요 에어레이드 3타 전 타이틀 확정이었구요 오와 쓰시다가 혼나시는 중 빠밤 캬 캬 캬 캬 캬 샤프 에어레이드 2타 발목으로 굿바이 원투 풀 빰 빰 나이스 원투 아깝죠 초스 흑 안되죠 샤플 하단 슈 돌 깔구요 안되네 포 풀 안됐네 헐 저게 왜 다였지 행신초 스카이로 굿바이 blessing 콩 A 공디 딱 떼세용 암 부실거다 외과님을 원 앤 아파 초 슥 안되네 로 대박 거기서 왜 나와 용포 아니네요 나이스 어 좋아요 오와 사망 샤오유 약물 부작용으로 근육돼지로 변함 그런거에요 하단 초 스카 슈 돌 벽이죠 굿바이 일부러 농락하는 정도의 센스 진짜 싫은 캐릭터만 잔뜩 끌고 오셔가지고 혼나죠 쌍디 카운터 할거라 생각했었는데 카운터가 안맞네요 슬프네요 빠밤 카운터 좋았죠 슈 돌 안되구요 초 스카 로하 확정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원 투 풀 약간 딜레이 줬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셨던거에요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향신 초 스카이 굿바이 아 속이 다 후련하네 못된 샤오유저 궁디팡팡해주고 있으니까 크아.. 어메이징 방송이 무슨 초당 1프레임같아요 무슨 뜻인거에요? 말이 너무 빠르다는 건가요? 헤헤 강든 불꽃 아까 샤워한 대적을 안겨줬어야 됐는데 나이스에 헐 헐 거기서 그냥 어퍼로 쓰시는거에요? 대박 헐 자체는 후딜 때문에 맞아야되겠네요 우와 아프죠? 죽고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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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헤헤 노 짠손 에어레이드 3타로 그바이 1초에 한장 메신 나온다구요 아아 네 지금 그 대회 때문에 그래요 병역장 공중 발설태에서 왜 안맞지 좋아 우와 사망 괜찮아요 결국 서있는건 제가 될테니까요 에헤헤헤헤 어른잡기 성공적 바가닥 일어나시면 플래싱 3타 확정이어야하는데 조금 슬프죠 아 띠 괜찮아요 아직 죽을 정도로 아프진 않습니다 헤헤헤 그 컴포 어렸거든요 굿바이 톡 샤프 하단 슈 안되고 진군 쌍구 용포 벽광 잘 됐고요 슈 돌 원 행신 로하 투 하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양잡 안되고요 원 투 풀 빰 빰 빰 샤프 에어레이드 이타 빰 죽고 으아 is 캐피소 왜 multiplic 그 피소가 왜 이렇게 어 아 아 엏 어 그래서 엏 됐 west 하 대박 병력장 꽝 초스카이 잘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맞은거 다 갚아드리고 패시 밟고 초스카 플래싱 안되고요 등짝에 분권 냥냥 잡기 초스카 죽고 나이스 좋아요 샤프 안되네 슈우돌 플래싱 3타 좋았고요 굿바이 포스리가 확정 회신초 스카이 잘 들어갔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로하2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디 타르크 파이 밟고 밟고 셋업원 좋았고요 슈우돌 나이스 슈우돌 엘캔 엘캔 플래싱 역가드 패턴 실패 쌍부 너무 아프죠 빰 플래싱 3타로 굿바이 스테이 스테이 제이어라 스테이 플래싱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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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상 좋았죠 병력장 나이스 왼폴 딜케 잘했구요 손 진짜 움찔한다 고생했어요 에이앙 급파이 안되네 급파이 아니 왜 동시 히트해야지 헐 이게 왜 흘려졌지 넋 놓고 있었는데 빠밤 꽝 좋죠 오른잡기 실패 아프네요 오와 안맞죠 헐 저게 왜 사망 헐 자첸 후 딜 아프죠 나이스 하친거 와구 하친거 램플로 캐치 잘해주는 정도의 센스 헐 대박 제가 좀 더 대박이었네요 밟고 에어레이드 3타 플래싱으로 굿바이 나이스 잘 흘려주고요 오우 이건 일이야 빠밤 이런 초스카 나이스 앉으세요 앉지 않죠 이런 플래싱 3타 플래싱 3타로 굿바이 렛츠 인 피스 외과님 뭐 땐 샤워기 저분 편하게 쉬세요